오늘은 어제와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저녁부터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자정 이전에 그치겠고 양도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높은 산지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능만 다가오면 기온이 떨어져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는데요. 올해 역시 밤사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급격하게 추워져서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강풍특보 수준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경남 서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곳이 많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7도, 울산은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미터까지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린 뒤로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